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앞으로 청와대 관련 수사는 일치하지 마라. 1월 8일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담고 있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청와대 관련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상대방으로 더 동의를 받으려면 공정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인사는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이 행한 보복성 인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법무부 인사입니다. 이번 인사는 아는 조국 수사, 유재수 수사,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 등을 진두지휘하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제거한 그런 인사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 고검장으로 밀려났고 그 자리에는 전북 완주 출신의 심재철 남부지검 1차장이 성진배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밀려났고 그 자리에는 전남 순천 출신의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성진배치되었습니다. 조국 일가 비리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의혹 사건을 지휘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갔고 유재수 비리사건을 수사했던 조남근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이번 정권의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대검참모들을 수사권이 없는 한직이나 지방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인사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를 뭉개버리기 위한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검찰 조직의 요직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후배인 경희대 법대 출신의 이성윤법무부 검찰국장을 앉혔습니다. 그런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 반장으로 파견돼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법무부에 인사한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미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윤석열 총장의 수족자력이와 같은 초강력 인사한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연말에 두 개의 쟁점 법안을 강공으로 통과시킨 집권 세력은 더욱더 공세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검찰의 고위 간부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들 언론사들이 바라보는 법무부 검찰 인사는 다음과 같은 평가입니다. 정권수사 윤석열 척건대학살 모두 유배 좌천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폭압적 검찰 인사 참사 정의가 학살됐다 중앙일보 제목입니다. 윤석열 사단 좌천수사지휘부 해체 추미애 초고강도 인사 강행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선발 다 잘랐다 검찰패싱 인사 놀라 불가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수족 모두 쳐냈다 추미애 검찰 인사 단행 이제 한국에는 신문 몇 개 정도만 남은 상태입니다. 권력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법무부의 고위 검찰 인사는 정권수사에 대한 철저한 보복 인사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정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공정이나 정의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는 진행 중인 그런 정권에 관련한 수사는 이 수준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더 이상 정권이 관련된 그런 비리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인사건 행사 과정에선 철저하게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됐습니다. 검찰청법은 음련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인사할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돼 있습니다. 의견을 듣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정부의 특징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것은 크게 중요하게 이기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권력의 절제가 지켜질지 깨어있는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권력의 독주와 폭주를 양식 있는 한국의 시민들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